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선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야 하고요.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감염 증상이 의심될 때는 직접 병원에 가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며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요. 내일 오전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북서풍이 불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내일보다 아침 기온이 5도 이상 내려가면서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10도, 동부가 9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나 방무가 끼는 해역이 많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1.5에서 2.5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다음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